안녕하세요. SLTV 이석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페셜라이즈드에서 에서스 올 뉴 타막 디스크 자전거가 나왔다고 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스페셜라이즈드 유형민 대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전거를 딱 보는 순간 진짜 영롱하지 않습니까? 특히 타이어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굉장히 클래식한데 이거 스페셜라이즈드 타이어인가요? 네. 스페셜라이즈드에서 출시하고 있는 에스웍스 터보 코튼 타이어고요. 라이더분들이 잘 알고 계신 오픈 튜블러 방식의 타이어로 지금 접지력, 구름 저항에 대해서는 거의 최상급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타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타이어에 대해서 알아보러 온 건 아니고 자전거에 대해서 알아보러 왔는데요. 타이어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기존에도 타막에 디스크 모델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가 바뀐 건가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기존 타막 SL5 프레임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디스크 버전은 9mm QR 방식의 체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 올류 타막의 디스크 모델부터는 거의 지금 대부분 통일이 된 규격이라고 볼 수 있는 100mm, 142mm 수루엑솔 방식으로 지금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임 자체는 작년에 나온 프레임하고 동일한 지오메트인가요? 네, 작년에 저희가 선보였던 올류 타막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동일한 플랫폼이고 디스크 브레이크 버전으로 새롭게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보니까는 이 로터, 디스크 규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앞뒤가 틀려 보이는데요? 네, 프론트 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동력의 부하를 강제히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160mm 로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리어 휠은 140mm 로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올류 타막 디스크, 유럽에서 선수들이 직접 타게 되는 건가요? 네, 아마 국내 라이더분들이 가장 디스크 로드바이크에 대해서 불안해하셨던 분들이 그래서 선수들이 타지 않는 거라 검증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이셨을 텐데요. 지금 올 1월에 시작되었던 투어다운 언더부터 해서 스페셜라이즈드가 후원하고 있는 퀵스텝 폴러스 팀의 선수들이 디스크 로드바이크로 많은 스테이지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무게는 어떻게 되나요? 네, 무게적인 측면도 사실 라이더분들이 디스크 로드바이크에 대해서 크게 이제 마음을 주지 못하시는 부분이었을 텐데요. 지금 보시는 올류 타막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시는 제품이 약 6.6kg 정도로 기존 SL5 완성차 림브레이크 버전의 6.5kg과 단 100g 차이가 나고 있고 그리고 올류 타막 림브레이크 버전과 비교했을 때는 약 300g의 차이밖에 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무게에 약간의 희생은 있지만 그로 인해서 라이딩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추가적인 자신감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브레이킹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많은 베네핏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들은 바로는 스페셜라이즈드가 2018년부터 디스크 로드 사이클을 굉장히 민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스페셜라이즈드는 점차적으로 디스크 로드바이크 라인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디스크 로드바이크가 이제 저희 스페셜라이즈드 로드 카테고리의 주력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무게적인 부분에 대한 차이가 점점 없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 프로펠러톤에서 선수들을 통한 시스템의 검증이 지금 다 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MTB도 림브레이크를 옛날에 썼었는데 이게 디스크로 확 바뀌었잖아요. MTB 때도 상당히 림브레이크에서 디스크로 넘어갈 때 상당히 좀 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만간에 그러면은 이제 이 로드 사이클도 림브레이크에서 디스크브레이크로 확 넘어가는 날이 이제 곧 조금씩 보일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 보면은 S-Works 타막 디스크 앤 파워크랭크라고 타이틀이 돼 있는데 이 파워크랭크가 뭔가요? 네, 파워크랭크는 기존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S-Works 크랭크에 저희 자체 개발한 파워미터를 결합한 제품이고요. 파워크랭크에 대해서는 우리 왕정현 매니저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왕정현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왕정현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제 이 파워미터가 2018년에 아주 후드인 것 같습니다. 여러 브랜드에서 이 파워미터를 많이 내고 있는데요. S-Works 파워크랭크 가장 큰 특징이 뭔가요? 간단하게 딱 두 마디로 정의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장에서 굉장히 혁신적이고 또 오차나 이런 게 굉장히 적은 새로운 파워미터가 출시됐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굉장히 정확하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 파워미터가 제가 기존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로 넘는다고 이렇게 다녀오니까는 온도에 대해서도 민감하고 사용 환경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감하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차가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로 정확하다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1% 이내의 오차 범위를 자랑하고 있고요. 제가 베타 테스터로서 2017년도 3월부터 현재까지 지금 파워미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온도에 따른 영향을 받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반응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확하고 정밀해서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굉장히 가벼운 무게로 퍼포먼스에도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또 외관상으로도 아주 예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워미터가 S-RUX 파워크랭크는 파워미터 유닛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유관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크랭크 암의 안쪽에 부착이 돼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현재 양쪽 드라이브 사이드와 논 드라이브 사이드 쪽 양쪽 모두 파워미터가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터리 배터리가 파워미터에서 가장 큰 이슈거리인데 배터리는 어떻게 되는 시스템이죠? 기본적으로 CR2032 규격의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고요. 스페셜라이즈드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라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파나소닉에서 나오는 CR2032 배터리를 추천한다고 매뉴얼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5월에 새 배터리로 교체를 한 후에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아무 이상 없이 작동이 잘 되고 있는 걸로 봐서 한 1년에 한 번에서 많다면 정말 두 번 정도면 교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라이브 사이드와 논 드라이브 사이드 모두 한 개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두 개의 배터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독립 유닛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밸런스를 잡는 그런 센서의 정밀함도 매우 정확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궁금한 건데요.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현재 확정된 금액은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S-Works 크랭크 암과 카본 스파이더가 포함된 금액으로 이제 아마 한 130만원에서 150만원대 사이로 책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존의 파워미터 가격과 또 기존의 저희 S-Works 쿼크 파워미터 가격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워미터를 구매하시게 되면 체인링만 구매하시면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애프터마켓에도 나오는 건가요? 일단 1차적으로는 완성차에 OEM 모델로 장착이 돼서 출시가 되고요. 빠른 시일 내에 애프터마켓용을 이제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제 애프터마켓용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사가지고 아무나 제 자전거에 스페셜 라이지도 아닌 자전거에 그냥 꼽아도 되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크랭크 암과 함께 장착이 돼서 출시가 되기 때문에 OSBB, BB30, PF30까지만 호환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스페셜 라이지드 자전거와 같은 규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스램사에서 출시가 되는 레드 체인링이나 포스 체인링과도 호환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시마노사의 듀얼 아이시스나 뭐 이런 거는 안 되겠네요. 네 이제 포함 방식이기도 하고 저희랑 이제 카본 스파이더가 맞물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호환은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은 뭐 또 다른 특징은 없나요? 일단 방수 등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IPX7이라는 방수 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이 등급은 수심 1m에서 30분 동안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수 등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레이스를 즐기시거나 일반적인 라이딩을 하실 때의 비를 만나더라도 아무 걱정 없이 라이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포하이사에서 이제 나온 파워미터가 아니냐라는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일단은 포하이사에서 스페셜 라이지드가 협력해서 새로운 파워미터를 만들어낸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 이 포하이사와 협력해서 만든 이 S-Work스 파워미터는 오로지 스페셜 라이지드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열심히 프로펠레톤들이 달리고 있는데 지금 보라, 한스, 그로에, 피터 사간이나 퀵스텝, 플로우스 팀에서도 이걸 사용하고 있나요? 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 몇 번의 스파이 샷이 공개가 돼서 그래서 사람들이 포하이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스페셜 라이지드 로고가 박혀있냐 이런 식으로 많은 궁금증들을 보여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이 타막 디스크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